아 괜찮던.. 아.. 방금 샀던거구나? 전체 생각을 알아야되는데? 어우C 컨트롤 Z 컨트롤 Y 어덜트 그룹, 틴 그룹, 패밀리 그룹 지금 성인.. 성인 그룹이 꽤 많네요? 커플 다 뒤져버려야되는데 야 여기 줄 왜이렇게 길어? 야 줄 뭐야 여기 아 잠깐만 줄 너무 길은데? 이거 얼마야? 놀이기구를 여러개 만들면 되지 어 이거 재밌어 보인다 이거 재밌어 보인다 이거 로, 로, 로테이트는 어떻게 시키냐? 어 어 아 입구 어디야 이거? 오른쪽 입구 만들기? 흫 우, 우측 산, 우측 산단에 아 플레이스, 아 오케이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쫑! 오케에이 vers 어 어 대박 대박 야 인기만땅이라니까? 들어가?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호 야 뭐야 손님이 막 뛰어서 타야돼? 허허 아 가격 설정? 아 4.5로 4.5 4.5 아 이거 이거 고급 고급 놀이기일구나 10달러만 받아야지 핑크핑크한게 아까 이쁘긴 했었어 아 돌리는 시간도 정할 수 있네 테스트 라이팅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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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기기 같다고?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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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넌 너무 패스트 컨트롤? 음.. 이게 뭐야 이거 Q가 너무 긴데? 짧게 짧게 아 최소 레이팅 맥스.. 웨이팅타임 야 비싸면 못하겠지? 인기있으니까 비싸게 받아야지 아... 패스트 컨트롤 미니랑 비싸면 못하겠지? 아... 아.. 아.. 어.. 어 뭐야 뭐야 먼슬리 프로핏 5700 파크 매니지먼트로 나가는 돈이 이정도고 캐시플로우 파크 밸류 알아서 저기 돼? 허 여기 좋네 아 로테이트 제트키 레이즈 로워 오오 이래라 손님들아 뭐 파는데냐 여기 화장실이야 이거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